안녕하세요 한글점쌤입니다. 한글만 세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오래간만에 아이들과 같이 엄마랑 선생님과 같이 부를 수 있는 동요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요가 노래가 있는 동요는 아니고요. 같이 주거니 박거니 찬트처럼 할 수 있는 동요입니다. 제목은 각야거겨 음식노래. 기억부터 희귀까지 음식을 전체를 다 알아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만두튀김 고소해 밥야 버벼 비빔밥은 건강식 사샤 서셔 신선한 스시 아야 어여 엄마는 요리사 자자 저저 자장면은 짜장면 차차 처처 추석에는 송편 카케 컥혀 카레는 인도음식 타티아 터티어 타버린 튀김 파피아 퍼펴 파전의 파리가 하야허여 하하호호호 이렇게 끝나는 노래입니다. 각야거겨 하야허여까지 기억부터 히읗을 아이들로 하여금 첫 4마디를 부르게 하고요. 그 다음은 기억은 기억으로 시작되는 음식. 니은이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음식. 김치, 냉면, 돈가스, 라면, 만두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한국의 음식을 알 수 있는 좋은 노래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어를 많이 해볼 교회가 적기 때문에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같이 주거니 박거니 하면 좋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쓰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처음 배울 때는 선생님과 같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각야거겨 김치는 매워요. 이렇게 한 2주 정도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외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앞부분만 하는 거예요. 각야거겨 그러면 아이들이 받는 거죠. 김치는 매워요. 그럼 다시 선생님이 나냐 너냐 다시 아이들이 냉면은 시원해 하야허여 하하호호호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아이가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아이들이 각야거겨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똑같이 큰 소리로 각야거겨 그럼 선생님이나 엄마가 혼자서 김치는 매워요. 자자저저 자장면은 짜장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오늘은 누가 먼저 할까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하세요. 저희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박거니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한 2, 3주 반복을 하면은 외워요. 이거는 이제 소리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글자를 읽는 용도보다는 발음을 좋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입으로 소리내는 것을 훈련하는 용도가 더 크죠. 왜냐하면 기초간 아이들은 돈가스, 냉면, 비빔밥 이런 것들은 아직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처음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그렇지만 비빔밥이 뭔지는 알죠. 냉면도 알고 그러니까 그 뜻을 설명해주고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각야거겨 김치는 매워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각야거겨 하야하여까지 순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부터 하까지는 써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칠판에 그리고 가르치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아는 거죠. 아 밥야 버벼에는 비빔밥은 건강식이 오는구나. 사샤서셔에는 신선한 스시가 오겠다. 이렇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해보면 아이들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역부터 히읗까지만 적은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학교 교실에서 하는 리듬이 이런 식입니다. 각야거겨 김치는 매워요. 나냐너녀 냉면은 시원해. 다냐더녀 돈까스는 돼지고기. 라랴러녀 라면도 좋아요. 마냐머며 만두튀김 고소해. 밥야 버벼 비빔밥은 건강식. 사샤서셔 신선한 스시. 아야어요 엄마는 요리사. 자자저저 자장면은 짜장면. 차차처처 초석에는 송편. 각야컥혀 카레는 인도음식. 탓야터텨 타버린 튀김. 밥야 퍼펴 파전에 파리가. 하야허여 파하코코코. 잘 들으셨죠? 이때 음식에 따라서 선생님이 재미있는 모션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지루하기만 한 수업시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걸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